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워학원 토익의 고백팀에서 RC강의하고 있는 이지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5일 정기 토익시험 앞두고 시험에 좀 나올 만한 핵심적인 문제들 가지고 적중특강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하실 일이 있죠. 바로 파고다워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특강란이 있고요. 특강란에서 토익시험 대비란으로 가시면 오늘 풀 문제들이 문제팩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먼저 다 풀어 보신 다음에 채점은 하지 않고 저랑 같이 이 영상으로 한번 풀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풀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요 명사 파트의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파트 5의 문제를 항상 푸실 때는 ABCD 선지를 먼저 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ABCD를 보니까 permit 이라는 단어가 품사 변화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곧바로 빈칸 앞뒤 구조를 한번 봅니다. 자 빈칸 앞에 어 라는 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언더가 관사죠. 관사 뒤에 명사가 오는 자리인데요. 자 이 명사는 앞에 어 라는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단수 명사가 나오겠죠. 앞에 어 하나만 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단어를 모른다 하시더라도 사실 유추하실 수는 있어요. SION 요 B번을 봤을 때 permission SION은 명사형 어미니까 B번이 정답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명사 맞아요. 자 명사로 허가 허가증 이라는 명사가 맞는데 정답이 지금 A번이었습니다. 자 A번의 permit 해도 명사거든요. 자 그리고 뜻도 똑같습니다. permit permission 둘 다 허가증 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차이는 무엇이냐. A번에 있는 permit 같은 경우에는 가산명사고요. 가산명사. 자 그리고 B번에 있는 permission 같은 경우에는요. 불가산명사에요. 불가산. 자 그래서 우리 빈칸 앞쪽에 어라는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가산명사 고르셔야 돼서 A번이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C번 D번 같은 경우에는 명사의 품사가 아니니까 제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품사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사실 이건 아니죠. 품사별로 보시면서 가산불가산을 나눠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장 가시기 전에 제가 살짝 한번 나올 만한 것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뜻이 똑같습니다. 뜻이 똑같은데 왼쪽에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오른쪽에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명서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certificate 있습니다. 그런데 S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들도 아예 S를 붙여서 발음하고 외워주시면 훨씬 편하겠죠. certificate에서 S 붙으면 가산명사로서 증명서고요. certification, T-I-O-N으로 끝났죠. 명사형 어미 맞고요. 불가산명사예요. S를 붙일 수도 없고요. 앞에 관사, 어언을 붙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허가증, 우리 문제에 나왔던 허가증 permit, 셀 수 있는 명사라서 허가증 한 개면 a permi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근데 permission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복수형도 안 되고 어를 붙일 수도 없어요. 자 우리 상품 한번 볼까요. 상품은 product 많이 들어보셨죠. products, S를 붙여서 아예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 단어가 있어요. merchandise, 굉장히 이제 토익시점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merchandise, 상품, 제품이라는 뜻인데 불가산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잠재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재력 하면요. 명사로 potentialities, potentialities, S를 붙여서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산명사 말고 불가산명사의 potential이 있어요. 요거는 별표. 자 potentia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재적인 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명사의 뜻도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그래서 명사로 불가산명사, S를 붙일 수 없고요. 어를 붙일 수 없는 잠재력 potential. 자 요렇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CD에 대명사가 나와 있고요. 우리 요거부터 분석 한번 해볼까요. A번의 them은요. 목적격 대명사네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이고요. 소유격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로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뒤에 명사가 하나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죠. 뒤에 명사 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주격 대명사는요. they, 그들, 은, 그들, 이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이죠. 자 주격은 뭐 주어 자리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D번은 어떻습니까? theirs, S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theirs 하면 소유격 대명사가 아니라 이름은 소유대명사입니다. 소유격이 아니라 소유대명사. 자 여러분 소유대명사는요. 누구누구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누구누구의 것. 그래서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theirs 하면 그들의 것. 명사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와 소유대명사 한번 구분을 해주시고 B번과 D번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대명사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앞에 while 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보이고요. 빈칸에는 주어 그리고 is라는 동사로 이어지겠죠. 단수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이긴 하지만 단수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C번은 탈락이네요. 그쵸? C번에 they 하면 B동사 are 와야 되죠. 그래서 C번 탈락 시키고 A번 뭐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 명사도 없으니까 소유격도 아니니까 정답 몇 번이 됩니까? D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들의 것이 is being repaired. 수리가 되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것은 뭔데 이렇게 단수 취급을 했을까? 앞에서부터 우리 살짝 한번 볼게요. 자 HRT 멤버스, 인사부 직원들은요. May use, 사용해도 됩니다. The marketing department's photocopier, 마케팅 부서의 복사기를요. 그들의 것이 수리가 되어지는 동안에이니까 그들의 복사기가 수리가 되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접근하실 때 어 이거는 어휘 문제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죠. 자 근데 ABCD의 지금 어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파이브 문제를 풀 때는 품사로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어휘로 넘어가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ABCD의 우리가 품사를 먼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A번에 joint lay 하면요. L, Y 붙은 것만 봐도 이거 부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함께 뭐 협력해서 이런 부사고요. B번에 collaborating 하면요. 협력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 자 그리고 C번의 together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함께 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A번과 C번이 지금 뜻도 함께 협력해서 비슷하고요. 품사도 부사이기 때문에 사실 A번이 정답이면 C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A번, C번을 함께 제끼실 수도 있다. 뭐 이런 팁도 되겠죠. 자 그리고 D번은 어떻게 됩니까? alongside 하면요.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뜻의 누구누구와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함께 라는 부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나란히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품사 분석이 끝났으니까 문장 구조를 한번 봅니다. 빈칸 앞뒤를 한번 먼저 보셨을 때 빈칸 앞에 투부정사 나왔거든요. 여러분 투부정사는 준동사입니다. 동사의 특성 그대로 따라가죠. work, 일형식 자동사고요. 여러분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 없죠. 보어도 필요 없죠. 뒤에 아무런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뭐가 나와 있습니까? one another, 서로라는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 일형식 자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뒤에 부사어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명사를 부사어구처럼 만들려면 앞에 누가 전치사가 있으면 되겠죠. 전명구, 부사어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 몇 번이죠? 전치사를 고르면 되니까 D번이 정답이 되겠죠. alongside, one another. 서로서로 함께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뜻이 지금 비슷했었고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이렇게 품사적으로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전치사 alongside 나왔으니까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alone with도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고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올 겁니다. together 부사였는데 together with 하면요. 역시 전체로 누구누구와 함께 together with 명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우리 문제 나왔던 alongside, alongside하고 뒤에 명사 오면 누구누구와 함께되고요. 두 번째 뜻은 무엇무엇의 옆을 따라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들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자 이제는 4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4번은요. 동사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동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 태, 그리고 시제까지 보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수와 태까지만 보는 문제인데요. 일단 ABC들 보자마자 동사 문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나눠볼까요? A번, B번은 동사의 형태고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C번, D번은 동사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2가 붙어 있거나 ing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동사 아니고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준동사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문장 구조 다 보셔야 돼요. 주어와의 수일치도 봐야 되니까 자 문장 구조 봅니다. The diggers island restaurant 자 이 레스토랑이 request, 요청합니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자 무엇을 요청하냐면 대절을 요청합니다. 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대절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접속사 that을 중심으로 또 다른 주어 나올 겁니다. reservation, 예약이요.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뒤에 전명우 나와 있죠. 없애버릴까요? for a table, 없애고 나서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부사어구 하나 나오거든요. at least a week in advance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약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석으로 풀어도 아 되어지다니까 수동태가 아닌가? 요렇게 풀 수도 있는데 우리 가서 보면요. 일단 c번, d번은 아니다. 그쵸? 준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껴보시고 a번과 b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a번과 b번 중에서는 태가 확실히 보이네요. 그쵸? make,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의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뒤에 별다른 목적어가 필요 없다. 즉 수동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태는 bpp가 있기만 하면 수동태 없으면 무조건 능동태라서 목적어 필요한 형태죠. 그래서 지금 정답이 뭡니까? 빈칸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정답은 b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상하다 라는 느낌 가지실 수 있어요. 지금 동사, 비동사가요. 수일치 전혀 안 되고요. 그냥 원형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영어에서 문법에서 동사의 원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명령문의 경우에 우리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동사가 앞에 있을 때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명령문은 아니니까 조동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조동사가 어디에 생략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 동사 앞에 조동사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조동사가 생략이 됩니까?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딱 보시고 어? should 생략됐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셨어요. 고득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생략됐지?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동사 때문이에요. request 요청합니다. 라는 동사가 나오면요. 뒤에 대절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should가 생략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요청하다라는 동사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장하거나 제안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동사들이 다 나올 때 뒤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됩니다. 이건 약속이고요. request that, suggest that, 혹은 recommend that, require that, 마찬가지. order that, ask that. 대절에 나왔을 때 주어와 동사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니까 우리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뭘 보고? 요 동사들을 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당위성의 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가 동사해야 한다고 요청드립니다. 혹은요, 주어가 동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런 것들을 당위성의 동사, should가 생략된다. 이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해가 잘 가거든요. 그런데 시험장 가셔서 한번 상기를 직전에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잘 정리해 주셨다가 시험장 가셔서 직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도 동사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태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동사 문제를 이제 접근하실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동사에서는 수, 그리고 태, 그리고 시제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 태, 시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토익에서 문법 문제에 접근하실 때 동사 문제, 수를 먼저 따지시고 그 다음에 태를 따지시고 그 다음에 시제를 따지시는 게 시간상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면 수는 단수, 복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그리고 태는 능동, 수동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거든요. 근데 시제는 몇 개냐면 열두 가지예요. 그래서 토익에 나오는 시제 열두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지선달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갔을 때 요기에서 요기에서 그냥 정답이 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시제까지 가면 문제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기까지 보는 연습을 한 번 하시고요. 순서대로. 요 문제의 ABCD를 한 번 보세요. 여러분. have pp가 있고요. be ing 나오고 d번 같은 경우에는 have been ing 요런 구조가 나오면 아, 이거 시제 문제인가 하실 텐데 시제 문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문제에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사 문제니까 우리 문장 구조 한 번 볼게요. due to 뭐 뭐 때문에 because of 같은 뜻이죠. due to the recent price increases 최근의 가격 인상 때문에 나와 있고요. 주어 나오겠네요. purchase 구매가요. of non-essential lab equipment 불필요한 실험실 장비의 구매가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될 겁니다.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동사합니다. 요걸 고르셔야 되고요.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제 태가 보이실 수도 있고 수를 먼저 따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ABCD 중에서 purchase 단수명사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하 단수 동사를 골라야겠다 요 느낌 잡아보시면 ABCD 중에서 우리 단수 동사가 아닌 거 볼까요? has is will be have 뭡니까? 몇 번입니까? D번을 먼저 제껴주셔야겠죠. 복수 동사잖아요. 그쵸? D번 제키신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엔 이제 태를 보는 거죠. 자 A번 같은 경우에 have, pp의 구조가 있건 없건 differ 라는 단어가 타동사겠거니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 뜻 말씀 안 드렸죠. 타동사라면 우리 준동사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B번의 bing 구조가 있건 없건 differing differ 타동사의 특성 가져가면 뒤에 명사 형태의 목적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C번을 한번 보세요. B동사가 있고요. pp가 이렇게 있거든요. bpp는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수동태 자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목적어 명사 없으니까 C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differ라는 단어를 몰라도 문제를 문법적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differ 뜻은요. postpone과 같아요. 연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매가 연기가 될 겁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수, 태만 따져도 단어를 몰라도 풀 수 있는 요러한 형태도 문제 출제되니까 한번 요거를 적용을 시켜 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A, B, C, D 한번 보세요. 접속사도 보이고 전치사도 막 보이거든요. 우리 이런 단어들이 왔을 때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A번에 when 보통 부사절 접속사로 많이 쓰이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의 구조가 올 거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in order to in order to 무슨 뜻이죠? 뭐 뭐? 하기 위해서 그쵸? 자 in order to do 라고 많이 하는데 뒤에는 동사 원형의 구조가 와야 됩니다. 자 C번 같은 경우에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전치사죠.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와야 되고요. in front of 오부보고 눈치 채셨죠? 역시 전치사 뭐뭐 앞에 명사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조 봤으니까 올라가서 한번 봅니다. 자 빈칸 뒤에 보자마자 addres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요걸 보고 주소를 떠올리셨을까 여러분? 명사로 주소라는 뜻이 있죠? 자 주소로 쓰이면 복합명사 만들어야 되겠네. 그쵸? 주소 보안 문제 자 그런데 주소 말고 동사로 다루다 처리하다 요런 뜻이 있거든요. 다루다 처리하다 그러면 보안 문제를 다루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다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상 토익에서는 동사 뜻으로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소보다는 다루다 처리하다로 보시고요. 자 만약에 명사로 보신다면 주소 보안 문제 동안이에요. 이런 기간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기간 나와야 되는데 어색하고요. 주소 보안 문제 인프론 오브 전치사 요걸 넣으면 앞에에요. 위치상 앞에에요. 그래서 장소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D번도 어색합니다. 자 정답이 B번이었거든요. 곧바로 동사가 올 수 있는 구조가 A번은 안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루를 to address 다루기 위해서로 갑니다. 자 잠깐만 보면요. 이 월터스 커머셜 밍스 시큐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까지가 주어고요. 길죠. has been updated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냐면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요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 B, C, D의 구조를 분석하고 요렇게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접속사가 왔을 때 올 수 있는 구조 보통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오면요. 요렇게 동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A번이 날라갔고요. 주어 동사의 구조가 와야 되고요. 아니면 뭐 분사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가 오게 되는 경우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 구조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in order to 얘를 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고요. 동사의 원형 오죠. 같은 뜻으로 so as to 동사 원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다 빼더라도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으로 가셔도 되죠.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요렇게 쓰셔도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에는 동명사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 7번 문제 별표 자 7번은요. 문제의 정답을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토익에서 많이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아예 그냥 한 구문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자 이게 뭐냐 설명드려야 되는데 away 방법이죠. blank customers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의 방법이 됩니다.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의 방법에서 뒤에 customer 이 명사 나왔고 내가 이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구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나 복합 명사인가 형용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는 너무너무 유명하게 굳어져서 away of blank customers 나오면 attracting 정답이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복합명사 attraction customer 이렇게 만들면요. 명소 매력 고객이 되거든요. 어색해요. 혹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이 attractive거든요. 매력적인 고객이 돼요. 토익 시험 문제에서 사람 명사에 매력적인 이라는 형사를 달지 않거든요. 매력적인 고객의 방법 어떤 고객의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예 통째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attractive는 그럼 정답으로 나온 경우가 없나 하실 텐데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 자 a way of attracting customers 이렇게 외워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attractive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요. 이 매력적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사람 명사랑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떨 때 나오냐면요. attractive job 매력적인 일 이라던가 아니면 attractive salary 그 회사가 되게 매력적인 급여를 제공한데 이럴 때 쓰거나 아니면 attractive benefit 그럼 benefit 하면 혜택이에요. 복지 혜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복지 혜택을 준 데 이럴 때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잘 해 두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8번에 역시 ABCD 딱 보셨을 때 prefer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A번에 prefer 선호하다 라는 동사고요. B번에 preference 하면 선호라는 명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D번은 C번 과거형 동사로 보셔도 되는데 우리 분사 파트 문제라서 요거 두 개 묶어서 형용사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호가 되는 할 때 PP 형태 분사 그리고 ing preferring 하면 선호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한번 품사 분석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빈칸 앞뒤로 보셨을 때 빈칸 앞에 the라는 관사가 보이고요. 그 뒤에 means 방법이 되겠죠. 명사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사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형용사를 고르거나 복합명사를 고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선호수단 우리가 만들 때 선생님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preference means 선호수단 정답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영어권에서 요런 복합명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영어권에 이제 거주 경험이 있거나 회화에 내가 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맞추실 수 있는 파트죠. 하지만 내가 영어에 그렇게 노출되지 않았어 하는 분들은요. 요런 분사형 형용사를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선호수단을 만들 때 선호되는 수단이라고 해서 preferred means를 많이 씁니다.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분사형 형용사 어떤 특정한 명사를 어떤 특정한 형태의 분사로 수식하는 걸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이번 달에는 4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4가지 말고도 사실 이제 조금 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제 카톡 아이디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분사형 형용사긴 한데 특정 형태로 많이 수식하는 이 분사형 형용사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속되는 인상입니다. 지속되는 거니까 pp 형태가 아닐까 lasted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lasting impression ing 형태로만 우리 수식을 합니다. 요런 것들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오르는 가격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때 rising price 요렇게 수식해 줍니다. pp 형태 아니죠. 자 이번에는 pp 형태 볼 거예요. qualified qualified 하면요. 자격을 갖춘인데요. ing 형태로 수식하지 않아요. 자 qualified applicant 요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서면 허가 쓰여진 허가가 되겠죠. written writing 아니고요. written permission 요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pp 형태로 쓰이는 것들도 요렇게 있고 아니면 ing 형태도 있구나. 요건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하나하나 많이 써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8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우리는 이제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에는요. abcd의 접속사도 보이고 전치사도 보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a번에 inspired of 하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가 되겠죠. of 잡으시면 뒤에는 명사 오는 전치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에 even though even 없어도 though만 있어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뜻인데 접속사고요. 접속사 제가 세모 표시해볼게요. 뒤에는 주어동사의 구조가 와야겠죠. 부사절 접속사니까. 자 우리 c번은요. 단어 뜻 모르시더라도 뭡니까? 품사는 전치사가 되겠죠. regardless 오브 하면요. 무언 무엇에 관계없이 라는 전치사고요. 뜻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번 같은 경우에 but 접속사네요. 근데 접속사긴 한데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단어 단어 구구 다 이어줄 수 있는 등위 접속사. 근데 이 but은요. 보자마자 광탈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par 5 문제에서 빈칸 이렇게 맨 앞에 뚫렸을 때 등위 접속사는 문장 맨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등위 접속사 이렇게 정리할까요?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물론 par 5 문제에서 그렇죠. 자 등위 접속사 and도 있고요. but도 있고요. 뭐 or도 있고요. so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장 맨 앞에 오면 일단 탈락이다. 뭐 얘기할 때 그러나 하면서 얘기 안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번 b번 c번 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자리가 될 텐데 문장 구조 보셔야겠죠. 올라가서 볼까요?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 동사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주어가 아 previous model 이전의 모델이 was 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컴마가 있고요. few가 우리 거의 없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명사도 되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거의 기대를 안 합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주어 동사 구조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가 되겠죠. 이런 문장 구조를 다 뭐 해석을 다 안 하시더라도 구조만 보셔도 아 접속사 자리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답이 비번이 되겠네요. 그쵸? 해석 다 안 해도 접속사인 걸 알면 비번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잡아보죠. 양보라는 뜻이요. 비록 뭐 뭐 해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거든요. 이때까지 토익시험 문제에서 접속사 전치사를 구분해라 라는 문제 중에서 양보의 의미를 가진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우리 시험장 가시기 전에 양보 접속사 전치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보의 접속사 같은 뜻이에요. 다 뭐 뭐 해도 불구하고 though or though even though even if 네 가지 다 외워주실게요. though or 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리고 이 뒤에는 주어동사 오겠죠.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despite in spite of this spite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세 단어로 바뀌면 in spite of 라서 얘를 접속사로 많이 착각하시는데 despite 뒤에 명사 와야 되는 전치사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게요. 자 우리 이제 파이브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접속사 문제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요거 요거 조금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접속사의 종류가 부사절 명사절 관계대명사 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사실 이제 이 짧은 강의 안에서 제가 다 해설해 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여러분 제 수업을 오셔도 좋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오셔도 좋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게 일단 뭐냐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지 않으시면 이 문제가 힘들어져요.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건 A번, B번으로 일단 단축시키셔야 됩니다. C번 같은 경우에 전치사 D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 쓰이거나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용어 어렵죠. C번, D번은 일단 광탈이고요. A번, B번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거 자 문장 구조 보러 한번 가볼게요. The city council 하면 시의회가 될 거고요. 주어 나왔습니다. 시의회가 considered 생각했습니다. 간주했습니다.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빈칸부터 끝까지 목적어를 생각했습니다. 목적어라고 간주했습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원래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절이 하나 나왔으니까 얘를 바로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주어 동사 나올 건데요. The citizen 주어가 이렇게 나왔고요. 시민들이 suggested 제안한 제안했던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uggest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네요. after public hearing 공개 청문회 자 그리고 about부터 끝까지가 전치사 명사 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적어가 이렇게 없으면 불안전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안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는 바로 정답은 what입니다. 자 우리가 이 what과 that의 구분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 what 같은 경우는요. 불안전한 절을 이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는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거나 이걸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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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suggested 뒤에 명사 형태 목적어가 있었다면 비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토익에 나오는 대부분의 명사절 접속사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띄고 나올 거예요. 주어 동사 오다가 명사절 접속사 골라라 나오고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나오는 이런 구조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문제 보기에서는 then만 봤지만 whether if 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는요. wha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딱 기억해 놓으셨다가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보실게요. 자 우리 part 5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다 끝났고요. 우린 이제 part 6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6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이제 4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도 4개가 뚫리죠.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가 문제가 나오면 가서 푸는 형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part 6의 이메일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 이메일 지문 처음부터 한번 봅니다. 자 제목 나오면 반드시 잡으셔야 되죠. 처음부터 다 읽어주셔야 돼요. 웹사이트 피드백 이죠. 웹사이트에 대한 피드백이 주제입니다. 자 miss beskets 하면서 beskets c 하고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I have compiled 자 compile 하면 역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편집하다. 제가 엮어봤습니다. a summary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무엇을 요약했습니까? on my colleague thought 동료들의 생각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on your city's municipal website 자 여러분 municipal 하면 지방의 지방자치의 이런 뜻이고요. 당신의 그 시의 지방자치 웹사이트에 대한 그런 동료들의 생각을 엮어봤습니다. and the space below 아래 공간에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overall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했는데요. it was not as blank as could be 해서 자 그것이 could 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서 약간의 가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었던 것만큼 나 했다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1번 문제는요. 문법 문제였습니다. 86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법 문제였는데 얘는 단순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워즈라는 이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보어를 그냥 고르는 자리였거든요. 에지에즈는요. 문법 문제에서 에지에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에지에즈 지우시고 나서 보이는 이 빈칸 자리 보호 자리에 명사가 어울릴까 형용사가 어울릴까 고르는 문제고요. 우리 형용사가 어울리는 문제였어요. 형용사 정답 effective 가시면요. it was not as effective 이렇게 가시는 거죠.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었던 것만큼 좀 부정적인 그런 피드백이 오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아 선생님 C번은 안됩니까? affecting 형용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 형용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 분사형 형용사보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오리지널 형용사가 정답입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우리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d would 하면서 아 좋았을 텐데 가정법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죠. be helpful 좀 도움이 됐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to streamline 단순화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요. 디자인을요. 그리고 simplifying 단순화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요. its appearance 하면 외관이죠. for ease of use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좀 외관을 웹사이트 외관을 단순화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효과적이지 않았다. 웹사이트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they also noticed 그들이 또한 이제 알아 냈는데요. 이제 심각한 거 계속 나오다가 나오다가 some bugs 오류를 발견했대요. 자 끝났네요. 그쵸? 자 오류를 발견했는데 이게 어떤 오류냐면 appearing persistently 자 꾸준하게 나타나는 오류였고요. blank the site 우리 어울리는 어휘를 고르셔야 되는데 전치사 어휘 사이트 전반적으로 오류가 나타났다가 가장 어울릴 겁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가셔서 전반적으로 걸쳐서 나타나는 A번 throughout the site A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얘는 across로 바꾸셔도 됩니다. across the site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forward는 앞으로 위치상 앞으로니까 탈락이고요. over 전체로 쓰이면 무엇을 넘어섭니다. 사이트를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A번으로 한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지문입니다. 자 우리 키워드 잡으실 건데 they also recommended 이거 키워드로 한번 잡아보시고 자 어떤 걸 recommend 했냐면 뒤에도 키워드 supplementing 보완하다 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완하는 것을 좀 제안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앞에서는 이런 게 이런 게 문제였어.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무엇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했냐면요. photos 사진인데요. used on front page 앞 페이지에서 쓰인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얘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문장 하나 넣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ccordingly 따라서 it would be a good use of resources 자원의 좋은 사용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면 to post post 하면 붙이다 게재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어떤 걸 게재한다면 some brief 좀 간결하고 professional looking 전문적으로 보이는 videos 영상을 좀 넣으면 되겠다. 이 영상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건너뛰셔도 되고 영상을 넣으라 가 핵심이에요. 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포트 사진을 보완해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고 영상을 넣어라.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사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요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13번에 이제 문장을 넣는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특별한 딱 단어적인 단서가 없어요. 대명사가 나와서 수일치로 어떻게 풀어본다던가 요런 게 없고요. 대부분의 이제 13번에 문장 넣는 문제는 요렇게 앞뒤 문맥 이어지는 가장 어울리는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D번이었거든요. 가장 연관이 있는 게 바로 D번이었습니다.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To keep users. 사용자들이 engaged. 집중하게 만드는 데 좀 어렵습니다. 뭐만으로는 images alone. 얘가 키포인트였죠. 사진만으로는 사용자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영상을 넣어라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번의 정답 D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풀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4번의 연결 어휘 하나 넣으셔야 되고요. 부사 어휘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 잡아볼 겁니다. They have 그들이 recommended 또 나왔죠. 자, 우리 어디서 봤다? 앞에서 하나 봤었는데 자, 무엇을 recommend 했습니까? adding 추가하는 것을 또 우리가 제안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추가하냐면 live chat feature 라이브 채팅 기능이에요. 그대로 직역하시면 되고요. 라이브 채팅 기능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하는 게 계속 많죠. 요것도 추가하고 요것도 추가해라. 자,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제안하고 또 거기다 더해서 요것도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4번에 들어가는 건 뭔가 플러스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4번에 어휘 한번 골라보시면 정답 D번이 되겠죠. in addition 게다가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in addition 대신에 제가 기호로 썼는데 그냥 플러스 써도 되는 거죠. 플러스 요렇게 나와도 정답 to be clear 하면 뭐 좀 더 명확하게 as a result 하면 결과적으로 되겠죠. 여러분 C번은 외우셔야 됩니다. nonetheless 양보의 부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part 6의 문제가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part 7의 문제도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흥미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제목부터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unlimited vacation 하고 지금 물음표가 이렇게 딱 찍혔네요. unlimited 무제한의 휴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줄부터 workers 일하는 사람들이요. 근로자들이요. often, dream 종종 꿈꿉니다. about going on a vacation 휴가 가는 것을 꿈꾸는데요. to get away from the stresses of their work 그들의 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휴가를 꿈꿉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다 휴가를 꿈꾸죠. 근데 갑자기 뒤집죠. unfortunately 우리 part 7 독해하시다가 요런 것들 나오면 반드시 잡으셔야 되죠. 자, 불행이도 안타깝게도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limited number 자, 지금 제한이 있는 날짜죠. of vacation days 휴가 날짜가 may not allow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직원들이 to get the rest and relaxation 휴가를요. 얻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들이 필요한 그런 만큼요.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셨고 자, 계속해서 보죠. some companies however 여러분 여기서 또 however 역접의 접속 부사 잡으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however 부사가 갑자기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맨 앞으로 빼도 되는데 영어에선 괜히 들어가요. 그래서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몇몇 회사가 또 뒤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회사가 어? 하게 해?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have begun 시작을 했죠. offering 제공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요. 직원들한테 무엇을 제공합니까? 여기 키워드 잡으셔야겠죠. unlimited paid leave 에서 무제한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을 했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자, 비록 어때 보였습니까? this policy may seem 어때 보였습니까? to put companies 회사가 at a disadvantage 하면 불행한 그런 위치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한테 불행하게 좀 보였을지라도 즉, 회사한테 좀 불리하게 보였을지라도 it has been shown 보여줬습니다. 어떤 걸 보여줬습니까? to have a positive impact positive 잡으셔야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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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좋은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지금 unlimited vacation 나왔지만 결국엔 우리는 플러스 되는 내용 쪽으로 갈 거다. 이런 거 잡으시면 좋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mpanies have noticed 회사들이 알아냈어요. 어떤 회사들이 알아낸 겁니까? 앞에서 이런 무제한의 유급 휴가를 정체가 실시한 회사들이 알아낸 거죠. 대절 이하를 알아냈는데요. 좀 깁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알아낸 게 뭐냐면 their employees work harder. 그들의 직원들이 좀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 알아냈고요. 두 번째로는요. they are able to recruit. recruit 하면 채용하다 라는 단어고요. 채용하고 그리고 retain 보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무엇을 채용하고 보유합니까? 사람이겠죠. top talent 인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좀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보유하고 그리고 채용할 수 있게 된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end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이 줄이 되겠죠. they don't need to pay out. 돈을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unused vacation time. 사용하지 않은 휴가 날짜에 대해서 정해진 게 아니니까 돈 쓸 필요도 없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before implementing such measures. 자, 이러한 조치를 implement하면 실시하다. 라는 뜻이죠.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뭐하래요? employers. 고용주들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갑자기 나왔죠. 아, 고용주한테 쓰는 글인가? 라고 유추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절 한번 봅니다. the policy. 정책이요. is well understood. 잘 이해기반이 되어 있는지 이해기반이 되어 있는 이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절이 나오고 있죠. expectations. 기대치가요. are realistic. 현실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보죠. this. 이것이요. this는 지금 앞에 있는 전체 문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것들이 includes.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길어요. 문장 이렇게 길 때는요. 뭐라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접속사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장 이렇게 길 때는 여기에 사는 두 번째 줄에 as well as 자, 뭐뭐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할 때 be as well as a의 구조를 쓰죠. 근데 어찌 됐던 독해에서는 a도 b도 그래니까 정확하게 따져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라는 거니까 우리 한번 봅니다. includes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educating 교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mphasizing 강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크게 보는 거죠. 일단 크게 보고요. 세세하게 한번 볼까요? 무엇을 교육하냐면 직원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이 정책이 전체적으로 회사에 혜택을 줄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중요합니다. 4절 이하인데 unlimited time of 이 휴가가요. 무제한의 휴가가 does not translate 번역이 되면 안 돼요. 해석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 any reduction 어떠한 감소로도 해석되면 안 되고요. in responsibility for 책임감의 감소인데요. getting their share of work done 그들의 일에 대한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주어진 일에 대한 할당량의 책임감의 감소로 해석되면 안 된다. 즉 휴가 가라고 막 가라고 했다고 책임감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한번 보셨고 우리 마지막 단어 employees 직원들은요 should also be clear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on the proper procedure 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할 때요 for taking days of work 일할 때 일하기 전에 휴가 낼 때 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좀 지켜줘야 됩니다. 휴가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직원들 말고 employers 고용주들이 해야 될 일이 나왔죠. should you check on this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요. regularly 나왔네요.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to make sure there are no issues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 질문 빠르게 한번 달려와 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는요. 이 글이 누구한테 주로 intended 쓰고 있는가 의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사실 15번 문제가요. 난이도 상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셨나요? 자 이 지문에서 이 글은 누구 누구한테 씁니다라는 게 없었거든요. 기사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추하셔야 되는데 우리 요런 요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줄이고요. before implementing such measures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주들이 이런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아 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임원진들한테 썼다라고 유추하셔서 푸는 문제고요. 정답 D번 company executives 회사 임원진들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not stated 언급되지 않는 것 고르는 거고요. benefit 혜택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요거는요. 세부사항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ABCD를 다 맞춰봐야 되는데 난이도는 조금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 단락에 뭉쳐 있었거든요. 자 일곱 번째 줄에 있었고요. 회사들이 have noticed 알아냈는데 대적 이하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요런 내용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이건 ABCD 중에 어떤 것이랑 연관이 될 거냐면 C번이랑 연관이 될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C번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increase productivity level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C번 언급이 되었다 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어떤 걸 보유할 수 있었냐면 top talent 인재들을 보유할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두 번째 회사가 알아낸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혜택으로 언급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A번에 losing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다 라고 해서 it keeps a company from losing employees 직원들을 이제 잃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된 게 뭐였냐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don't need to pay up 쓸 필요가 없게 되었어. 사용하지 않은 휴가 날짜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절약이 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B번에 B번에 회사가 to save money 돈을 좀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가시면 되겠죠. 정답이 지금 언급되지 않았던 건 D번이었습니다. 자 D번에 굉장히 그럴 듯 하거든요. It offers employees 직원들한테 telecommuting 하면 재택근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17번은요. 이 기사에서 what should happen periodically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가 살짝 좀 꼬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마지막 부분에 있었거든요. 동의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periodically, regularly 요거를 잡으셨다면 맞추실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무엇을 정기적으로 했어야 되냐면 직원들이 should also be clear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proper procedure 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들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check on this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요게 바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ABCD 가셨을 때 정답 A번이 되겠네요. Review of a procedure 절차를 점검하는 것 절차를 리뷰해 보는 것 요게 정답이었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18번에 이번에는요 이 문장이 1, 2, 3, 4가 계속 써있었죠. 1, 2, 3, 4번 중에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 자 문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for instance 예를 들면은요 직원들은 요거 잡으시고 직원이 may need to request time off 휴가를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in advance 미리 이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if taking an extended holiday 좀 연장된 휴가를 원한다면 미리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요거 약간 지역적이지 않나요?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적절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정도만 나왔었는데요. 연장된 휴가 날짜를 위해서는 미리 해야 돼 요런 내용이 가장 어울렸던 거 역시 좀 마지막 달락에 있었습니다. 우리 17번째 문장이었고 직원들이 should also be clear on the proper procedure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죠? 직원들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직원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고용주가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울리는 거 C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18번 문제까지 part 7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것들 제가 이제 핵심적인 거 많이 이제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감 챙기시고 시험장 가셔서 100%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남파고다워학원 토익의 고백 RC강사 이지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